제 13회 코리아컵 국제 요트 대회가 지난 24일 울진에서 개막해 내일까지 펼쳐집니다. 이 대회의 백미인 독도 레이스는 어제 시작해 16척의 요트가 후포 마리나항에서 출발했는데 독도를 경유해 무동력으로 448km의 항해 거리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요트 14척은 울진 후포항 앞바다에서 일정한 구간을 여러 바퀴 돌면서 레이스를 펴는 인슈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